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정입니다 이번에는 그 뭐죠 어 그 뭐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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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였더라 그래 오리사 오리사로 6대5 빠른 대전을 봤습니다 자 저 그 뭐죠 사용자 지적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워비 서버가 거의 폭파 직전 수준이라서 방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빠른 대전으로 와서 오리사를 픽한 다음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바스가 있네요 와 디안조 한자 훌이 딜 훌이 전 아직 작동 중입니다 한자를 조지러 가요 수사체기 때문에 거리배울 딜 감소가 없어서 그냥 제나타처럼 멀리서 견제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오 파라를 끌어서 올 수도 있네요 수사체다 보니까 확실히 수사체다 보니까 확실히 에임을 하긴 힘듭니다 약간 속도가 빠른 수사체이긴 해요 그냥 제나타 에임이라고 생각하세요 딱 그 정도 딱 제나타 정도 탄속에 연발을 날리는 데르지 12짜리 나오시면 됩니다 갈리λλ plupart 정 ah 한작 노를 끌어볼까 하 정 흠 너무 멀리 던졌다 파랗자씨 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딜감소가 35%에서 20%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지금 바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바로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에서 20%로 워낙 바스가 지금 사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전에서도 많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딜감소를 35%에서 20%로 너프를 시켰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파란 머리 위에 있었네 딜 자체는 지속딜이 약하지는 않아요 지속딜이 약하지는 않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맞추기가 좀 힘들다는 거 그게 조금 아깝죠 맞추기 제아타 평타를 계속 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약간 좀 맞추기는 힘듭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음.. 뭐라고 해야될까 적을 맞춘다기보다는 적을 적이 어느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아니면 어느 방향에 뭔가를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용도의 평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쟤를 때려 맞춰서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쏘는 평타가 아닌 것 같아요 잡을 사람이 없는데 당벽 부수는 용도로는 좋 당벽 부수는 용도로는 근데 별로 안 그렇게까지는 안좋아 아이고 괜찮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초당 초당이 아니고 한발에 아.. 나 이 궁극기가 그 궁극기인 줄 알았어 무적 궁극기인 줄 알았어 그 한방에 12짜리가 200발 날아가니까 100발이면 뭐야 1200이죠 200발 다 맞추면 2400입니다 물론 200발 다 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음.. 100발 정도만 한다 해도 방벽 깨는 용도로 꽤 썩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게 평 한발에 1초에 몇 발 날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좀 1초에 한 8발? 10발 정도 날아가는 것 같은데 1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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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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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에 3초에 3초에 1초에 멀리, 멀리 설치했어 와우! 낙궁 밀 수 있으려나? 궁극기를 적절한 타이밍이 잘 쓰면 확! 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궁극기도 꽤나 좋은 궁극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럴 빌량 개쎄다 어 이거 바스 떨어뜨렸는데 바스 개슬 저게 뭐야 우리사 금방 궁극기하고 바스 궁극기 같이 들어와서 바스 궁 한 방에 180이었나 마치 바스가 뽕 받은 것처럼 바스가 15초동안 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허그인데 미치고 들어가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아우 쎄다 바스 딜은 쎄다 어우 킬 밴 바스 딜은 쎄 우리가 딜이 약간 부족... 아 바스 나왔다 바스 나왔다 뚫을 수 있을글라나? 아 이게... 와아 너무 아파 저거 자리잡고있는 바스를 먼저 조져야되는데 화물에 붙어야돼 우클릭이 방벽을 통과한다고 분명히 되어있었는데 방벽을 통과해서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벽 앞에서 터지면 방벽 뒤에 있는 적을 이렇게 끌어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클릭이 방벽을 뚫고 들어가서 방벽 뒤쪽에서 터트려야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격했으면 수비함 해봐야죠 확실히 공격 쪽에는 엄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음 팀을 합쳐 특수 공격을 전개합시다 하하 딜 오졌다 이번에는 쟁탈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힐러는 없구요 역시 빠른대전 테스트 서버 빠른대전 잡기 힐러는 없구요 이 영웅 자체가 힐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발휘할 것 같은데 이게 따라가면서 에임을 하기는 어 여기까지나 떨어졌어 방벽이 약간 곡선형이라서 따라오는 거 마켓 참 좋아 어디 가실라고 끌어두는 게 한 1초 정도는 묶어두는 것 같습니다 우클릭이 와 힐러가 없다니까 그냥 삭제되버리네 시프트 써도 방벽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두고 거의 까일때 쯤에 다시 설치하고 거의 까일때 쯤에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온, 데리고 온 적을 한번 더 묶어둘 수 있기도 하구요 방벽 뒤에서 터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벽을 넘어가서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궁극기 지속시간은 15초이구요 아우 밑에 있었네 솜브라 궁극기는 부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대놓고 설치를 하면 그냥 부셔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음, 약간의 조금 잘 막아서 궁극기는 설치를 해야 좋습니다 기틀 오케 나이스 와우 오 개 아픈데? 이렇게 부술 수가 있습니다. 공격기 지속시간이 이렇게 길고 빨대가 여러 명한테 아군 전체한테 박힙니다. 그 범위 안에 있다면 메르시 빨 굉장히 길은 메르시 빨대를 어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죠. 체력은 금방 봤듯이 생각보다 적고요. 한 150에서 200정도 될 것 같은데 훈련 받은 대로만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걔는 나한테 맡겨 저밖에 나가면 좋으셨나요?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줄지 5 5 3 2 1 1 3 2 2 3 아이고 나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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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2 2 2 2 3 3 4 5 6 5 5 5 6 7 와 이거 반사된거 아니야? 금방 우클릭? 우클릭은 반사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 방벽이 반사 안되는거였나? 아 우클릭은 반사되네요 방벽이 반사가 안돼 방벽이 반사가 안돼 방벽은 투사체로 인식이 안돼서 반사가 안되고 투사체라기보다는 그냥 어 예 반사되거나 먹히는거 아무것도 안됩니다 아아악 저거 먼저 부셔버려 오케이 돼지야 좋았어 오케이 끌어서 죽여버려 빨리 집행함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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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안걸립니다 5초동안 그냥 이걸로 이렇게 잘 와가드시고 영웅은 죽지 않아 대가를 치료될다 오케이 나이스 생각보다 6대6에서는 어 지금 조합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엄청 좋은 지능 그냥 적당히 좋다는 거 특히 공급기는 상당히 괜찮고 견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견제가 특정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은 영웅이 맞아요 모든 상황에서 쓰일 정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 뭐 팀을 완전하게 수비 조합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럴 땐 좋은데 공격 진영 쪽에서는 화물 공격 진영이 아니고서는 거점 공격 쪽 웹에서는 그렇게 좋은 효율을 발휘할 것 같지는 않네요 뭐 어떻게 쓰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좀 더 나와서 연구를 거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